으 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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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 트라이트 기분이 블록과 슈트 사이에서 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서 정점점에 상대방 에너지를 이용해서 내가 충돌시킨다는 기분을 해서 이렇게 따갑다 따갑다 쳐주는 게 쇼트고 예 근데 가려면 선배가 쳤어 예 그럼 예를 들으면 안되잖아 아 그때는 막아주고 약하면 톡 쳐주고 그지 그 다음에 항상 옆티에 올리기 위해서 항상 내가 보내고자 하는 방향으로 이게 정확히 스윙이 이렇게 나가 줘야 되는거죠 그지 근데 오면서 약간 삐뚤어지고 비틀리고 우에서 누르면 너클라드에서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반드시 왼손 오른손 이잖아 그래서 상대방 오른쪽 옆구리를 보고 내가 쇼트를 해줘야 이쪽이 편해 서로의 여기가 급소니까 1 2 주면 1 2 깊이 빠져버리잖아 그래서 항상 보고 명심하고 정점점에 경쾌하게 그래야 다양한 적용을 만났을 때 가장 리그적 많이 당이다 보면 쇼트 굉장히 빨리 하는 여성분들이 있잖아 근데 평소 때 너무 그 사람들하고 박자가 맞아서 게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 주면은 다 포괄적으로 수정하시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그래야 그거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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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려오면은 1 2 코스를 길게 못 빼잖아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편하지? 아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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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야 손톱 비게인 컨벼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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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 좋죠 오케이 좋아